정선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군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74억원을 재난관리기금과 세출구조조정절감액 등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유재철 군의회의장, 군의원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지원금을 반납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승준 정선군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